야 이런 개 안한다 안해 야이씨 이 개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요즘 제가 너무 동해로만 싸돌아당겼죠 그래서 오늘은 인천권에서 때리는 조사님들을 위해 망둥이의 메카 망둥이의 성지 대매도량교에 나와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숭어낚시 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는 곳인데요 저는 망둥이를 잡으러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 하하하하하 자 오늘 망둥이 이빨 한번 싹 다 날리고 임플란트로 박아줍시다 오늘도 모이노무새끼야 야이노무새끼야도 아닌 우리 그레이노무새끼야가 출격할건데요 동해에서 대왕 놀람이 비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지금 비에 꿈주려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놈이 희생양이 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요 그리고 오늘은 잡는 모습만 편집해서 올릴거라서 지루할 틈이 없을거에요 대신에 잘못하면은 지금 멘트 다음에 바로 엔딩 마무리 영상이 나올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래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메리카 교민분들 시청이 많아졌던데 여러분들 안녕들 하신지요 타지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10세 이상 10세 아니고 10세에요 10세 네 10세 이상 시청자분들도 생겼던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저씨처럼 훌륭한 휴먼이 되는거에요 네 자 보십시오 63빌딩 64시미 24찜 8이는 때려잡아 99비둘기 69채 와 여기 대매돌양교가 아니고 대프리칸데요 대프리카 하하하하하하 아 엄청 뜨거워요 오늘 네 거기다가 여기 그늘도 없어갖고 피할데도 없어요 아우 미치겄네 아이스텍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아 지금 몇시간째 정지화면인데 지금 움직이는거라고는 바닷물밖에 없어요 아 미치겄네 야 이런 개 안한다 안해 야이씨 개 으유씨 아무리 그레이 노무 새끼야라고 해도 고기가 없는 곳에서는 별짓을 다해도 어쩔수가 없네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거 잊지 마시고 이상 대프리카에서 불꽃남자 쯔리쯔리에 쯔리박이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아이스텍 내가 서해에는 다시 오나봐라 서쪽으로는 오줌도 안싼다 아이씨 아이스텍